우성아, 미안해. 꼭 데리러 올게. 연락처는 없어. 그럴 생각이 전혀 없구만. 우성아, 우리랑 이제 행복해지자꾸나? 응? 내 엄마가 찾아갔다고? 유괴라니요? 아니,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. 키워줄 부모를 찾는 거지. 선이라고 해야 되나? 선이 좋아하시네. 그냥 브로커잖아. 전문적인 브로커라고 보기에는 좋은가. 행동도 어설프고. 팔아서 돈 받으면 전문 브로커지. 내리고 가야 돼? 출발, 출발. 반드시 현행범으로 체폐할 거니까. 선이는 우리 파라농기래가 아니야. 그러면 나처럼 살지 않아도 되니까. 소중한 아기를 안겨드리는 큐피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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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나, 나. 자, 엄마,. 감사합니다.